안녕하세요. 단타 귀신 유튜브 채널 시청자 여러분 반가워요. 저는 박세프님 온라인 비서 제니에요. 잠시 안내 말씀드릴게요. 셰프님 경력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셰프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해외선물팀에서 10년간 근무하셨고 이사님으로 퇴직하셨어요. 셰프님 닉네임은 팍스경제TV에서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요리사 컨셉으로 출연했어요. 그래서 해외선물요리사라서 셰프님이세요. 주로 단타로 항생과 나스닥 거래를 하는데 장기로 거래할 종목도 추천드리고 있어요. 최근에는 귀금속 중에 있는 팔라듐이라는 종목으로 유튜브 회원님들도 수익을 많이 내셨어요. 단타는 오전에 항생 거래 100만원 나스닥 100만원으로 하루 200만원 수익을 목표로 거래하고 있는데 수익이 나면 거래를 종료하는 스타일이에요. 가끔 손해나는 날도 있지만 최근 한 달 동안 4일 손실받는데 손실나는 날 평균 손실도 200만원 정도니까 한 달로 16일 수익에 4일 손실이죠. 계산하면 2000만원 정도는 수익이니까 수익이 크게 난 거죠. 단타 거래는 유튜브 채널이 느려서 별도로 딜레이 없는 단타귀신 전용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다음기수 회원 신청받고 있어요. 빨리 신청하셔서 다음기수 대기명단에 올려주세요. 유튜브 방송은 5초에서 10초 정도의 전송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는 항생이나 나스닥 거래에는 유튜브를 보고 참고하기가 어려워요. 단타귀신 전용 방송국은 0.5초에서 1초 정도의 전송속도로 실제 옆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어요. 저희도 별도로 방송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시청료는 5만원을 받아요. 해당기수 진행 중에 수익이 500만원 달성되면 종료하고 다시 다음기수를 모집하고 있어요. 방송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항생거래로 일부방송이 진행되고 오후 8시부터 수익마감시까지 나스닥 거래로 일부방송이 진행돼요. 항생과 나스닥 이외에도 크루드오일, 천연가스, 골드, 실버, 플래티넘, 팔라듐, 유로, 파운드, 미국국채, 밀, 옥수수, 대두같은 농산물까지 다른 전문가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종목으로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어요. 방송국회원 가입문의는 베스트 매니저님과 1대1톡으로 상담해주세요. 많이 신청해주세요. 방송국회원과는 별도로 유튜브 채널 멤버십도 모집하고 있어요. 멤버십 구독료는 월 990원이에요. 너무 싸죠? 멤버십 가입하면 채팅할 때 닉네임에 멤버십 회원임을 나타내는 배지가 달려요. 배지가 달리면 아무래도 셰프님이 멤버십 회원 질문은 더 신경 써주시겠죠? 또 멤버십 회원만을 위해 종목별 전망에 대한 분석도 별도로 제공하니까 멤버십 회원도 많이 가입해주세요. 감사합니다.